안녕하세요 블루라크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밤 배구팬 여러분이라면 놓쳐서는 안될 빅경기가 있어 간단히 소개하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바로 여자 배구 전세계 최고의 리그인 티리케 리그 챔피언 결정전인데요. 일단 티리케 리그 현지호로는 술탄나 리그라고 불립니다. 배구도 축구처럼 유럽 리그가 전세계 유명한 선수들이 모여들며 가장 시장이 큰데요. 이런 유럽에서 가장 최고 수준의 리그가 여자 배구의 경우 티리케 리그와 이탈리아 리그입니다. 이 두 리그가 엎치락뒤치락 하는데요. 일단 이번 시즌에는 티리케 리그가 최고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구도 축구처럼 챔피언스 리그가 있거든요. 챔피언스 리그가 유럽 최고의 클럽들이 모여 챔피언을 가리는 대회인데요. 그런데 이번 유럽 배구 챔피언스 리그 4강에 티리케 리그 팀이 3팀, 이탈리아 리그 팀이 1팀 이렇게 올라와서 결승전에 티리케 리그 2팀이 올라왔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은 오는 5월 20일에 열리는데요. 그 경기도 프리뷰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최고의 리그인 티리케 리그 결승전이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9시에 펼쳐집니다. 더구나 이 경기 유튜브 라이브로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중개승까지 무료 라이브를 해줬으니까 결승전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댓글 공지로 라이브 중개 링크를 적어 놓겠습니다. 참고로 불법 방송 이런 거 아니고요. 티리케 리그 주간방송사의 유튜브 공식 채널입니다. 현재 여자 배구 세계 최고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직접 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중개승 경기들도 진짜 꿀잼 경기였습니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더 재미있게 보시라고 간단히 프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티리케 리그는 총 14개 팀이 있고요. 정규 리그는 홈앤어웨로 치러집니다. 그래서 팀당 26경기를 하고 플레이오프는 정규 리그 1위와 4위, 2위와 3위가 3판 2 선승제로 붙는데요. 여기서 이긴 팀이 결승전을 5판 3선승제로 붙습니다. 오늘 밤 경기가 바로 챔프전 첫 경기 1차전입니다. 시리즈 첫 판을 잡아야 한다는 게 종목 불문하고 스포츠계의 정설이었지만 이번 V리그 챔프전에서 깨졌죠. 네 결승전에 오른 팀은 티리케 명문 액자시 바시와 페네르바체입니다. 이 두 팀 사실 국내 배구팬들에게도 상당히 친숙한데요. 바로 김연경이 뛰었던 팀들입니다. 김연경이 지난 2011년 유럽 진출을 했는데요. 그때 그 첫 팀이 바로 페네르바체였고 여기서 6시즌을 뛰며 두 번의 파이널 우승과 페네르바체의 역사상 유일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가져옵니다. 김연경 득점왕의 MVP에 김연경의 최전성기였고 세계 최고의 넘버원이었죠. 페네르바체 시절 감독이 또 지금 흥국 감독인 아본단자였습니다. 그리고 액자시 바시에서도 2018년부터 두 시즌을 뛰며 정규리그 우승과 터키컵 우승을 합니다. 네 바로 이 두 팀이 오늘 결승전에서 맞붙는거고요. 액자시 바시는 정규리그 1위였고 26전 전승이었습니다. 네 정규리그 성적이 엄청 대단합니다. 4강전에서는 정규리그 4위 터키 항공을 시리즈 전적 2승 무패로 꼽고 결승에 올랐고요. 페네르바체는 정규리그 3위였는데 4강에서 지난 시즌 디펜딩 챔피언이자 이번 시즌 정규리그 2위였던 바키프 방크를 꺾고 올라왔는데요. 1차전을 이기고 2차전은 졌지만 1승 1패 상황에서 골든셋에 들어가 승리하며 결승에 올랐습니다. 바키프 방크는 지난 시즌까지 티리케 리그를 4연패 우승하며 지난 시즌 체임스도 우승한 현시점 최강의 팀이라 할 수 있는데 페네르바체가 잡았습니다. 네 여러분은 액자시바시와 페네르바체의 결승전 누가 이길 것 같은가요? 아까 액자가 정규리그 26전 전승을 했다고 했잖아요. 정규리그에서 페네에게 2전 전승이었고 두 경기 모두 세트스쿼트 3대0 셧아웃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두 팀은 가장 최근 맞대결인 지난 3월 컵대회인 터키컵 8강에서 맞붙었는데요. 그때는 페네가 3대0 셧아웃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터키컵 결승전은 바키프 방크가 결승에서 페네르바체를 꺾고 우승했습니다. 그런데 리그 풀옵 4강에서는 페네르바체가 바키프 방크를 꺾은 것이죠. 네 올 시즌 액자 페네 바키 이 세 팀이 서로 물고 물리고 있습니다. 티르케 리그는 외국인 선수 보유 제한은 없고 경기에는 동시에 3명까지 뛸 수 있습니다. 액자시바시는 최강의 아포지 세르비아이 티아고 보스코비치가 있고요. 러시아의 표승주라 불리는 이리나 보론코바도 있습니다. 세터는 세르비아 국가대표 세터 마야 오그네노비치가 있고요. 액자는 이제 보스코비치라는 확실한 해결사에 나머지 멤버들도 다 각국의 국대 출신으로 덱스가 짱짱합니다. 반면 약점은 보론코바와 발라디네 리시브가 약해 페네이 강서브를 과연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요. 페네이 바체는 젊은 팀입니다. 2004년생 러시아 배구천재 러베천 아리나 페도롭 체바가 있고요. 또 같은 2004년생 브라질 배구천재 부베천 아나 크리스티나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브라질의 배구천재가 같이 뛰고 있고요. 여기에 쿠바 출신으로 이번 시즌 터키로 기아한 멜리사 바르가스가 있습니다. 이 선수도 99년생 어린 아포지 선수고요. 이 3명의 젊은 선수들 삼각현대의 공격력이 정말 끝내줍니다. 또 이 3인방을 브라질 국대세터 마크리스가 조련하고 있고요. 이 3명이 모두 세계 최고의 가장 강력한 강서브들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네이 서브가 터지면 어떤 팀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페네이는 또 우리가 잘 아는 안나 라자레베가 있습니다. 근데 바르가스 백업으로 밀리며 원포인트 서버나 블러커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경기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페네이 약점은 역시 페도롭 체바를 비롯해 리시브가 약하고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경험 부족 확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젊은 선수들에게 또 분위기를 타면 그 상승세를 막을 수 없기도 하고요. 양날이 뭐 칼날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은가요? 한번 보시면 브이리그와는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물론 브이리그만의 마력은 결코 따라갈 수 없겠지만 참고로 이 경기 해외에서는 페네르바체 승리 쪽으로 도박사들 배당이 급격히 몰리고 있습니다. 아마 바키프 방크를 4강에서 꺾고 올라온 페네 젊은 팀의 패기에 점수를 주는 것 같고 액자가 4강 터왕전에서 기대보다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트리케 리그 결승 1차전 어떤 팀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오늘 밤 치맥이나 소주, 막걸리, 술 안 드시는 분들은 커피나 콜라 한 잔 하면서 이번 연휴의 마지막을 세계 최정상 여자 배구 팀들이 경기를 보시면서 즐겁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링크는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참고로 썸네일과 지금 이미지에 나오는 선수들은 왼쪽이 액자시바시 아웃사이드 히터, 트리케 국가대표 한대발라딘이고요. 오른쪽은 페네르바체의 신성 러베천, 페도롭체바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블루라커룸 이었습니다.